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이번 과목이죠. 러스트 과목 이전에 녹화했던 과목도로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냐면 숙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한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이어서 나왔는데 러스트 과목부터는 제가 어떤 에피소드가 끝나고 난 뒤에 뭘 여러분들이 다음 에피소드 넘어오시기 전에 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도 계속 활발하게 할 겁니다. 질의 답변은 여기서 할 거예요. 기트죠. 블록체인 시니얼. 이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쭉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첫 번째 숙제.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책이죠. 책에서 Getting Started. 인스토레이션. 헬로 월드. 헬로 카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어게스인 게임. 제1장과 제2장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라는 것이 숙제예요.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기 1장, 2장까지 학습을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부터 바로 3장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